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OX! 안녕하세요. 오메가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언박싱이 좋아하세요. 로리어. 빅파이어. 놀고채스. 슈퍼즈. 오늘 할 게임의 이름은 X를 쳐다라. X에 사다라. 오메가 X. 여러분들을 굉장히 만들게임인데요. 이번 vicious cryptoes 저희가 총 3판을 진행할 텐데요 X 팀에서 여길 승리를 거르시면 X딩 팀원분들에게 이겨올 수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승을 하시면 시민 팀원분들에게 1점씩 듭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사회자분이 과하신데 세빈이 형이 제 장소 앞에 하는 게임을 사회자 잘 못했습니다. 내가 갈라게 잘한 펜션이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사회자를 시작할 수 밖에 없으시냐고 세빈 씨는 사회자를 봐야 되니까 정부를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매칭을 하시기 바랍니다. X딩이 이기거나 시민 팀이 이길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맞추시게 되면 같은 점을 들리는 것 같아요. 게임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 잘 못했다. 게임을 시작하면 이번에도 상황을 시작하면 Q. X가 X? X 후보가 그래도 그래도 예찬 예찬 케빈 제이 형 나? 나? 나한테 아니 나 자기소개 먼저 합시다 저는 그냥 마트를 가려고 야 아 당신이? 엑스 엑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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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젠 할 때 앞에 스펠링이 뭐지? 와우 제이 형이 항상 이걸 꼬아가잖아 그걸 조심해야 돼 히체 형이 잘해요 아니야 진짜 저만한 건 한겸이야 한겸이는 예 처음에는 좀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항상 퍼스트 블러디인 한겸이 형을 먼저 장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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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죽이려면 그것부터 해봐야 돼 한겸이 얘기부터 들어보고 어? 저게 맞다 싶은 면을 일단 살려두고 저는 예찬이 형 생각을 하는 게 아 무조건 같은 거 같아요 형으로요? 아 좀 불안해 계속 뭔가 아 한겸이 말 난 한 98% 신뢰가 한겸이 형이 한국 마피아들은 꼭 마피하고 진짜 매번 버렸어 100% 처음에 내가 이렇게 또 시작하려고 하자 아 그러면은 예찬이 어차피 좀 거의 90% 확실하니까 그 다음 사람은 난 의심이 있어 의심당한 희찬이 쓸데없이 계속 토를 달아 뭔가 형도 수상하다 그러니까 그래 원래 그 말 말하는 말 이렇게 말 말하는 사람이 잠깐만 저 형 보자 손기 숨겨놨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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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재판에 지내지 않아서 그 엑스맨에 이 가운데 앉힐 두 사람을 지금 손가락으로 뽑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형 너 누구 할까? 예찬이 한참 예찬이가 되게 많네 예찬이 예찬입니다 이게 여기 어디서 갑자기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몰아와가지고 근데 같이가 뭐야? 형 그냥 시민이에요 시민일지 엑스맨일지 뭐일지 모르네 오늘 주민식으로 하나 둘 셋 죽어라 어? 그는 그는 막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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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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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습니다 네 막혀있습니다 막혀있습니다 방해 누굴 죽이고 싶어요 누굴 죽이고 싶어요 누굴 죽이고 싶어요 태양관이라든지 의사양관 의사양관은 누굴 달리고 싶어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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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라든지 경찰 누가 있을까 자 자 나이스였습니다 여러분 선량한 시민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마주했어요 이거 어떡해 그 강도가 그간 선량한 시민한테 총을 샀습니다 그 선량한 시민의 이름은 양성 잘하는 거 아니까 진짜 뭐야 너 왜 밤에 돌아다녔어 왜 돌아다녔어 자 여러분 토론 시작 야 잠깐만 마키아 잘하는 사람 일부러서 뽑은 거 그래 그럴 수 있어 그거 아니면 엑스끼리 서로 얼굴 몰라 그냥 여기는 시민이었고 제가 볼 때 진짜 태찬이랑 태동이 되게 있어 나 진짜 아닙니다 나 우리가 기사 시민입니다 정답 근데 경찰이 있으면 탐정에 실패했나봐 의사도 못 살린 거고 내가 경찰이라도 살 수 있어 내가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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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경찰에 의사한테 잘 안 해 물어봤는데 마음이 아파 아니 잘 안 해 근데 아니 예찬이 몰고 간 사람 처음에 제안이 몰고 간 사람 처음에 그럼 제안이 얼마 안 해 진짜로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X팀이 못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 어떡해 흥분할까 24대에 올 사람은 누군가 손가락을 밝혀보시죠 X는 누굴까 하나 둘 셋 런처 누가 뭔가 느낌이야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저는 뭐 한 게 없어요? 누가 증명한 것만 제안이 나고 의심한데 형은 항상 나아있지 근데 아닌데가 많았어 아닐 때가 많긴 했지 확률적으로 잘 생각해봐 여기서 신경은 좀 괜찮아 어? 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왜? 그럼 너가 왜 제안이 형은 S라고 해야 돼? X 나는 아 나는 한례적인 의심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휘창군을 살릴줘 자 너 X 아니지? 아니야 진짜 아니야 하나 둘 셋 5대2로 휘창군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휘창군은 4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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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것 같았어 아 에스는 거여 무부를 다 아니야 수주야 오케이 의사해서 하는데요 불가능식품 경찰이야 경찰 경찰 나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 한 분께서 한정희 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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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지금 산사란데를 손들어봐, 산사란데를. 산사란데를. 여중의 마피아가 한 명이래요. 한 명. 아, 한 명이니까. 아니, 이겼다, 이겼다. 나 할 말 있어. 왜 내가 의심받아야 되는 거지? 왜 왜 의심을 마피아가 되는 거지? 난 시민이니까. 형, 지금 얼굴에서 나 마피아야 하고 있어요, 얼굴에서. 네. 모르는데. 할 말이 뭔가 많은데 말은 못하겠네, 이게? 마피아니까. 안 느껴요, 아니니까. 표정이 지금 안 펴줘다, 이거. 그거 진짜 아니야. 너무 단순해 생각하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마피아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찬이를 살렸어. 두 번째에 희찬이가 이제 엑스인 걸 아니까 의심받을까 봐 또 엎었어. 다? 너무 단순해. 예찬이는 정말 순서히 마지막에 믿었던 거고 근데 배신당한 거고 희찬이 형은 그냥 계속 의심당한 거고. 내가 배신했으니까 배신당했다고 말을 했겠지, 진짜. 여러분, 심판에 담아준다. 어떡해, 진짜 서운해 보여. 어, 진짜. 아니, 아니야. 아니, 형. 계속 말해줘. 이미 성악이 잘 안 돼. 뭘 말, 이제 말합니까. 포기합니까? 포기하신대. 그냥 태호분을 주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 진짜. 하나, 둘, 셋. 첫 분이었습니다. 태호분은? 신인이었습니다. 오. 오. 뭐가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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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다 믿었습니다. 와, 이거 못 믿는 사람들이네 이거? 와, 잠깐. 눈을 쪄주세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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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경찰, 경찰. 누구? 나태현 씨, 나. 추발하면 연출입니다. 문재현 씨. 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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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사는 사람 나 쟤 아니면 두 분 계단 진짜 근데 일단 저부터 얘기할게요 나 경찰인데 나 처음에 희찬이 형 골랐고 그 다음에 정훈이 골랐고 이분이 형 골랐는데 형 아니래 그래 아니야 케빈이 안 돼 야 케빈이 무조건 케빈이 안 돼 한 개 명이래 그러면 진짜 야 됐어 둘 중에 무조건 한 명이야 어 됐어요 우리 진짜 아니야 얘를 죽이든 얘를 죽이든 일단 먼저 죽여놓고 아 안돼 나 그럼 밤에 죽구나 내가 아까 태동이가 죽기 전에 계속 보고 있었거든 케빈이를 아 나 진짜 말을 엄청 많이 원래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 경찰이 만약에 얘면 경찰 코스토리 하면서 막 할 수 있어 아 근데 여기서 세빈이가 그 엑스팀이 조금 불쌍해서 한겸이를 넣어줬을 소리지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 이번 판 진짜 아니야 근데 아 나 소름 돋아 만약에 한겸이 형이 엑스면 다 죽인 거야 형이? 솔직히 우와 형 대박이다 왜 왜 왜 왜 왜 솔직히 얘기할 때 진짜 모르겠어요 맞아 좀 헷갈리긴 해 끝 끝 와우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아우 나 안돼 나 흘려고 진짜 어 저 아니에요 나 이거 막 할 게 없어 야 힘이 좀 이겨서 나는 좀 갖자 미음이라고 진짜 야 나 한 번 믿어줘 안 죽이면 되잖아 아니 진짜 나 한 번 믿어줘 야 너 형 봐 나한테 얘기해 맞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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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야 나 믿어줘 한 번 하나 둘 셋 연우는 죽지 않아 미치겠다 진짜 반겨졌습니다 마피아 일어나세요 마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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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세요 마피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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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피아 누구 누구 마피아 누구 자 경찰이 왔어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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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안 되었습니다 아 형 일단 잘 가고 그래 일단 잘 갈게 진짜로? 진짜? 내가 찍었어 형 죽여USH 아 미치겠다 니가 얘가 나왔을 때 얘 죽였으면 내가 앞에여야잖아 그럼 다음에 또 죽였으면 있어 형이랑 나 살 못 잖는 게 왜 이러는데 이 사람 죽였어 밤에 죽인 애들 야 이거 봐 누가 너 형 이거 내가 경찰이야 만약에 나Teek아 마피아 쟤 이제 먼저 죽었어. 내가 지금 문자님을 숨겼어, 얘 죽었어. 어? 지금 마피였어, 사실. 얘 죽었어. 얘 32년 했어. 이거면 내가 동작이구나. 미안해. 연기를 너무 잘하다가 마지막 할 때 지금 진짜 치다. 지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했어? 그냥 정리해. 하나, 둘, 셋. 아, 장혁 씨 오시죠? 아, 슉 슉. 왜 죽였어? 우리 형이 왜 죽였어? 개빈이 왜 죽였어? 일단 시민 팀이 더 우선이고 재한이 형이 과거인지가 또 동참아지죠? 둘! 하나, 둘, 셋. 아니, 뭐? 자, 그러면 한여분은 죽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첫 번째라고 하면 시민 팀이 승리했습니다. 아, 잠깐만. 박찬 여사 갖고 오고 마피가 뒤에 뺏다, 뒤에 2,3인데 저 짜오는 키라. 아쉬워. 아쉬워. 그래서 오늘 휘야! 오케이, 휘황이고 셋 중에 한 명이 용감 나오고 있는 거야. 네. 마피는 네. 감사합니다.